오우 오늘 먹방입니다 먹방 자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먹방입니다 먹방 할렐루야 자 오늘 자 밥보사요 자 오늘 집사님 어때요? 이거 보니까 어때요? 징하네요 징이에요? 오늘 집사님께서 저기 배식했습니다 자 오늘 메뉴 좋아요 이거 고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수박하고 감자하고 고기 고기입니다 아유 좋아요 소리 한번더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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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기에서 사라져서 우린 우리 가야죠 먹기 시간에 없어요 네 지금 수박 우리는 수박으로 떼고 있을 때 우리는 못 먹고 우리는 못 먹고 오빠 운동을 가고 우린 수비를 사라져요 아 이게 우린 누룽디 먹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야지 파라자 할렐루야 자 참고해라 자 파라자입니다 파라자 파라자 땀 쌓아 땀 땀 땀 땀 저esa 땀 땀 땀 땀 땀 땀 땀 야 맛있죠? 네. 과일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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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또 과일해! 과일해! 과일하자! 응. 플로리안 오다 했다! 과일! 응. 고생했다까? 아우 다 먹어!